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전병칠입니다. 2021년도 1회에 시행되었던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사항, 전기이론, 기기, 설비 20문제씩 순서대로 풀어볼테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만 관련된 내용이 보완 요소가 있어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다산에디 홈페이지 번개배송 전기기능사 필기 맨에 오시게 되면 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지금부터 2021년도 1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유의미하게 새로 출제된 문제도 되게 많아요. 출제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을 뜻하며 물질이 가지고 고유한 전기적 성질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원래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전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중성상태이지만 전기적 성질을 띈 것은 전하라고 부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1A라운은 몇 쿨롱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A라운은 1A가 1시간 동안 움직였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1A 곱하기 초로 하게 되면은 3600초가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3600쿨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사옴의 저항과 유옥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몇 모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컨덕턴스 물어볼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사옴과 유옥옴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합성 저항은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4, 6 계산하게 되어서 10옴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컨덕턴스로 계산하게 되면은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 저항의 역수니까 10분의 1 하게 되면은 이게 0.1모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다음 중 패러데이관의 단위전위차당 보유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패러데이관이라고 하는 개념 사실은 전기기능사에서 거의 처음 나오는 개념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전화가 하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1쿨롱이고 자, 여기에 이제 음전화, 마이너스 1쿨롱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둘 사이에 전기력선이 어떻게 작용하게 되냐? 마치 파이프를 통하는 것처럼 자, 이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패러데이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의 에너지를 물어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에너지 중에서 W는 2분의 1 QV라고 하는 식 아시죠? 자, 이 식에서 Q, V 모두 다 1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 줄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패러데이관에서 단위, 우리가 단위전위차당 보유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줄이 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5번, 어느 정도 이상으로 전압이 높아지면 급격히 저항이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 이상전압에 대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소자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상전압에 대한 회로는 이렇게 우리가 전원이 있을 때 자, 이쪽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회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전기 회로가 있는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어떠한 특수한 소자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력되는 쪽에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것이 회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저항이 작아져서 이쪽으로 회로가 흘러서 뒤에 보호하고자 하는 회로를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바리스터라고 하는 소자입니다. 이걸 바리스터라고도 하고 배리스터라고도 하는데 사실상 엄연하게 표준화는 배리스터가 맞게 되는데 시험에서는 혼용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번, 10V와 15V의 전원을 직렬로 연결하고 이 사이에 5V의 저항을 넣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0V와 15V의 전원이죠. 이렇게 전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10V, 하나가 15V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저항이 있게 되는데 이때 저항이 5V입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I는 R분의 V이니까 R값이 5고 전압이 25V가 되어서 여기는 5A가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5A, 몇 번입니까? 네, 4번이 됩니다. 7번, 저항 R1, R2를 병렬로 연결하고 전전류가 IA라면 R1의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R1, 하나는 R2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R1, 이쪽에 R2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고요. R1의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 문제에서는 R1의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I1을 구하면 됩니다. I1은 전체 전류에다가 곱하기 두 개를 더한 것뿐에 R1 플러스 R2 분에 여기 여러분 R1의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상대편의 저항이 커야 됩니다. 상대편으로 가기가 어려워야 내 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에는 상대편 저항이 와야 됩니다. 상대편이 클수록 나한테 오는 전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R2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이런 식을 보게 된다면 답은 2번이 되겠죠. 8번.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할 때 전화번과 전류원은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중첩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회로를 해석할 때 전원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을 각각 따로따로 놓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중첩의 정리입니다. 이렇게 표시한 걸 우리가 전압원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렇게 표시한 것을 우리가 전류원이라고 하게 되는데 전압원은 단락시켜서 계산하고 전류원은 개방시켜서 회로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전압원으로만 할 때는 여기 전류원은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전류원으로 할 때는 전압원은 단락되어 있다. 쇼트되어 있다고 하고서 계산을 하게 돼서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이 됩니다. 이제 9번 문제도 사실 8번 문제와 또 같은 맥락의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9번처럼 물어볼 수도 있고 8번처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에서 9번은 중첩의 정리를 이용해서 역시 회로 해석할 때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이 됩니다. 10번. 다음 중 1줄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죠. 1줄이라고 하는 것은 1와트가 1초 동안에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을 1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1와트 세크가 1줄이 되게 됩니다. 11번. 같은 크기의 저항 4개를 접속하여 얻어지는 경우 중에서 소비전력이 가장 큰 것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저항을 모두 직렬로 연결할까요? 저항을 모두 병렬로 연결할까요? 어떤 경우가 더 많은 소비전력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 가정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사실상 다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병렬로 할 때 직렬보다 훨씬 더 큰 소비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이 조금 더 수학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힌트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금속 A와 B로 만든 열전 쌍과 접점 사이의 이미의 금속 C를 연결해도 C의 양 끝의 접점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면 회로의 열기전력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이냐면 금속 A가 있고 또 금속 B가 있는데 금속 C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된다? 우리가 이제 말싸움 같은 거 할 때도 A랑 B랑 말싸움 하다가 야,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 라는 말 쓰죠. 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제3자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제3의 금속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3금속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13번.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아까 저기 우리가 패러디관 이야기하게 될 때 나왔던 것이 바로 전기력선이죠. 이렇게 플러스 전화가 있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을 때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이런 전기적인 힘이 가해지는 것을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전기력선들이 서로서로 뭉치지 않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흡인하지 않고 반발한다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지금 보기 중에서는 1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1번은 흡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발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닥으로 나타내죠. 만약에 이거를 흡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통째로 한 덩어리가 되겠죠.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14번. 다음 중 전위의 단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번 일단 볼트퍼미터는 전기의 세기예요. 1미터당 몇 볼트냐? 하지만 2번, 3번, 4번의 경우에는 모두 다 전위의 단위이기 때문에 즉 전압의 단위죠. 전위의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있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번, 정전흡입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전흡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로 발생하게 되는 두 극판의 일종의 서로 당기는 힘. 이것을 우리가 정전흡입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힘 F는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이에요. 유전율에 비례하게 되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클수록 당연히 당기는 힘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나온 1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번. 자기회로의 길이 L미터, 단면적 A제곱미터, 투자율, 뮤일 때 자기저항을 나타내는 것을 어떤 식이 맞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기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힘이 있는 것이고 그 힘을 우리가 자기저항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율, 면적, 분의 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율에는 반비례하게 되고 면적에도 반비례하게 되고 하지만 길이에는 비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17번. 평균 길이 40cm, 권수 10폐인 환상솔레노이드의 4암폐하의 전류가 흐르면 그 내부 자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원래 여러분 환상솔레노이드일 때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죠? 환상솔레노이드일 때 H는 2πR분의 NI 이렇게 되는 것이 환상솔레노이드일 때 자기장의 세기죠. 그런데 여기서 2πR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R하면 지름에다가 3.14. 이게 바로 평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평균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평균 길이를 주어졌어요. 얼마? 여기 40cm 즉 0.4라고 주어지고 그 다음에 N과 I도 주어졌어요. 권수 10폐라고 했고 전류 4암폐하, 10폐 4암폐하 다 주어지게 됐죠. 그렇죠?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게 됩니까? 100 나오게 됐네요. 암폐하, 던퍼, 미터.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8번 용량 리액턴스가 주파수 1kHz일 때 50옴이라면 50Hz일 때는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용량 리액턴스 계산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XC는 2πFC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용량 리액턴스죠. 이때 계산하는데 1kHz일 때 50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용량, 그러니까 이 커페시터의 크기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C는 이렇게 되겠네요. 2πFC분의 1. 그러면 이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1km니까 1000 곱하기 지금 XC가 50옴이라고 했으니까 50분의 1 이거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C값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때 C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3.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몇 Hz를 넣는다는 겁니다. 넣는 겁니까? 여기다가 이제 1000Hz가 아니라 50Hz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50Hz를 넣게 되면은 XC는 여기 2πFC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50 곱하기 여기에 C값이 3.18 10의 마이너스 6제곱분의 1 계산이 길기는 하죠. 그래도 한번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죠. 이때는 1000옴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꼭 한번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19번 RL 직렬 회로에 직률 전압 100V를 가했더니 전류가 20옴을 흘렀다. 여기에 교류 전압 100V 주파수 60Hz를 인가했더니 전류가 10A에 흘렀다. 유도성 리액턴스는 얼마가 되는가? 사실 이 문제도 비슷하고 이런 문제도 비슷한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CBT로 시험 보시게 되면은 CBT로 시험 보실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그거를 이렇게 넘겨서 좀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나중에 시간을 잘 살펴보셔서 시간적 요요가 될 때 어려운 문제를 먼저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게 되면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을 많이 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시험 보실 때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나를 미리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를 하자면 저희 다산에듀에서는 CBT 모의고사 시스템이 산업인력공단과 완벽하게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오셔서 CBT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혹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시험을 다 본 다음에 해설도 이렇게 내용과 함께 영상으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번개배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직접 파일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여서 공부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더라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 넘기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 문제도 똑같아요. 19번 문제도 똑같아요. 19번 문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나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RL 직렬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R과 그 다음에 L이 있는 직렬 회로가 있대요. 여기다가 100V를 가했더니 얼마가 흘렀냐면 20A가 흘렀대요. 20A. 이 얘기는 뭡니까? 이때 우리가 직렬을 가했다는 것은 코일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유도성은 상관없으니까 여기 저항이 R은 I분의 V니까 여기가 5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저항이 5Ω입니다. 이때 교류 전압 100V 주파수 60Hz 증가했더니 전류가 10A가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직렬 100V를 했을 때는 20A가 흘렀는데 교류 얼마? 100V를 했더니 10A가 100V를 했더니 10A가 흘렀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교류일 때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임피던스는 I분의 V가 되는데 I는 10이었고 전압은 100이었으니까 임피던스가 10Ω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다 나왔어요. 자, 여기서 유도성 리액턴스 XL과 그 저항을 벡터적인 합을 계산하게 되면 임피던스 10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인데 자, 우리는 지금 이 유도성 리액턴스 값을 알고 싶으니까 유도성 리액턴스는 루트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의 제곱 빼기 저항의 제곱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냐면 임피던스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5가 아니죠. 10이죠. 10이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이 5니까 이걸 계산하면 될 겁니다. 다음 그러면 5루트 3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이 되죠. 20번. 다음 중 비정연파가 아닌 것은? 비정연파 아닌 것은? 펄스, 삼각, 사각파 다 비정연파입니다. 일반적인 사인파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2번. 주기 사인파는 근데 사인파에 해당하는 것이죠. 답은 2번입니다. 21번. 이제부터는 기기 문제입니다. 직류발전기에서 계좌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좌. N극과 S극이 있는 것이 바로 계좌이니까 계좌가 하는 것은 자속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2번이죠. 22번. 6극 직렬권 파권입니다. 전기자 도체수 300, 매격 자속수 0.02 웨버, 회전수 900일 때 유두기 전력은 몇 볼트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두기 전력식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있나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자, 직류발전기에서 유두기 전력식 2는 뭐죠? 2는 뭐죠? P, 자, 파이, 60, A분의 N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P, 극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6극이라고 했고요. 자, Z총 도체수 300이라고 했고 자속수 얼마? 0.02, 그 다음에 곱하기 60의 파권이니까 2분의 N, 회전수 900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몇 볼트? 270 볼트 나오게 되네요. 23번, 균합선을 설치하여 병렬 운전하는 발전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균합선 설치해야 되는 거는 직권이랑 복권에 해당합니다. 직권, 복권에 해당하니까 답은 여기 3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24번, 직류 직권전동기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직류, 우리가 직권에서 토크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죠. 직권은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 분권은 그냥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 이 식 형태도 잘 보셔야 돼요. 2번의 형태가 바로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번, 직류 전동기의 전부하 속도가 1200rpm이고 속도변동률이 2%일 때 무브하 회전속도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속도변동률 계산하는 문제였네요. 속도변동률은 이렇게 계산하죠. 정격속도 분의 무브하 속도 마이너스 정격속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전부하 속도가 1200rpm이라고 했고 속도변동률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1200rpm인 거예요. 속도변동률이 0.0이고 1200rpm이고 무브하 몰라요. 그 다음에 1200rpm 무브하에다가 뭐 넣었을 때 0.02가 나오게 되느냐? 하나 둘 넣어보면 되죠. 1, 2, 3, 4 하나씩 더 넣어보게 되면 될 겁니다.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1200rpm보다는 커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넣어보게 되면 답 금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1번의 형태가 맞게 됩니다.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26번 다음 그림과 같은 분권 발전기에서 계좌 전류가 6A, 전기자 전류가 100A라면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하 전류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분권의 그림이 있게 되네요. 여기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 저항이 있고 지금 계좌 전류가 6A, 여기가 6A 이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전기잖아요. 여기 전기자에서 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전기자 전류가 100A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100A예요. 그럼 부하로 간 거는 몇A겠습니까? 100이 이쪽으로 6 갔으면 오른쪽은 얼마? 94A 같겠네요. 그쵸? 답은 3번? 쉽죠? 맞아요. 이게 쉬운데 막상 이거를 식으로 계산하면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이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식만 만약에 외워서는 그래서 식만 외우면 좀 안 돼요. 이게 I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Ia라고 하게 되고 Ia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분권에서는 Ia라고 하는 것이 Ia에다가 I를 더하게 되는 것. 이 식을 그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부하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Ia에서 Ia를 빼게 되는 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냥 그림에서 딱 우리가 표현을 하자고요. 식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27번 다음 중 워드레어너드 방식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전동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타여자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타여자. 28번 1차 권수가 3300이고 2차 권수가 330인 변압기의 권수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변압기의 권수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2차 측 권수 분의 1차 측 권수 2차 측 전압 분의 1차 측 전압 그 다음에 1차 측 전류 분의 2차 측 전류가 되죠. 지금 권수를 보게 되니까 1차가 3300이고 2차가 330이라니까 330분의 3300 계산하게 되면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몇 번? 3번. 29번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의 규소 함유량은 대세량 몇 퍼센트인가? 보통 우리가 철을 약 94에서 96% 정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사용하게 되죠. 규소 강판의 약 4% 정도를 넣게 됩니다. 답은 3번에 해당하죠. 30번. 특별한 냉각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기의 대류작용으로 변압기의 본체가 공기로 자연적으로 냉각되도록 한 방식. 여기다 밑줄 밑줄 치세요. 공기로 자연적으로 냉각되도록 한 방식 이라고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건식 잔행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형 변압기가 이러한 냉각 방식을 하게 되죠. 그냥 공기에 의해서 자연적 대류에 의해서 냉각하는 방식.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서 선풍기를 돌렸다. 바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건식 풍냉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31번. 기전력의 고조파를 포함하고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을 때에는 선로에 3고조파를 주로 포함하는 충전 전류가 흐르고 변압기에서 3고조파 영향으로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삼성결선법. 여기 지금 접지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접지가 되어 있을 때 그쵸.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가 Y결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답은 YY결선에 해당합니다. 32번. 단상변압기 3대 100km짜리로 델타 결선하여 운전 중일 때 1대가 고장났을 때 V결선한 경우에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델타 결선 100km짜리 3대라고 했어요. 이게 고장났을 때 V결선 하게 되면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루트 3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0루트 3이 V결선일 때 2대로 할 수 있는 출력값이 되는 겁니다. 100루트 3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루트 3이 1.73이 정도 나오게 되니까 이 답은 약 173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33번도 똑같아요. 33번에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250 곱하기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보십시오. 그러면 433 kV가 될 겁니다. 34번 8극 60Hz 삼상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 속도 어떻게 계산합니까? NS는 P분의 120F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지금 8극 60Hz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8극이고 120 곱하기 60 이거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계산하게 되면 얼마? 900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35번 일정한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하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원 전압이 90%가 되었다면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압이 얼마로 바뀌었냐 라고 하게 되면 90% 0.9가 되었다고 하니까 여기 전체 토크는 얼마? 0.81이 되겠네요. 그래서 81%로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게 됩니다. 81%니까 답은 3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36번 유도전동기의 기계적 부하를 걸었을 때 출력에 따라 속도, 토크, 효율, 슬립 등의 변화를 나타낸 출력 특성 곡선에서 슬립을 나타내는 곡선은 자 이 문제 여러분 별표 쳐드십시오. 신규 문제입니다. 별표 쳐드시고 속도, 효율, 토크, 슬립에서 1번이 속도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출력이 증가할수록 조금 낮아지는 형태 효율이 이렇게 꺾이는 형태 출력이 증가할수록 효율은 더 당연히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포화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토크는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슬립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바로 슬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2차 동선 P2C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2차 효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본 강의 할 때도 나타냈습니다. 이걸 2차 입력, 그리고 이걸 출력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P2C, 2차 동선이라고 하고 이것은 2차 입력에다가 슬립을 곱하게 된 것과 같죠.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차 입력분의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 2차 입력은 P2죠.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P0에다가 1- 슬립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게 1- 슬립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또 동기속도 분의 회전자 속도의 비율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에다가 1- 슬립을 곱하게 된 것과 같죠. 아무튼 이게 효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거. 1번 설명하고 있죠. 3번 설명하고 있죠. 4번 설명하고 있는데 2번 P2분의 P2C, 이거는 슬립에 대한 겁니다. 답은 2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8번 슬립이 4%인 유도전동기의 등가 부하 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인가?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4%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4, 0.04분의 1-0.04 하게 되면 이게 2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풀어도 좋기는 하지만 4%일 때 24배다. 이렇게 하나 암기만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39번 저항만의 부하에서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전파 종류 회로의 출력식이 옳게 표현된 것은 무엇인가? 원래 전파 종류,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단상 전파 종류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면 단상 전파 종류 회로에서의 식은 일반적인 다이오드를 이용하게 될 때는 0.45 한 다음에 입력전압 이렇게 되겠죠. 단상 반파일 때는 이렇게 되고 단상 전파일 때는 0.9에다가 입력전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사이리스터를 이용했을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사이리스터를 이용했을 때의 출력전압은요. 0.452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이 알파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위상각이어서 언제 턴온 시킬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턴온 시키는 게 0도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코사인 0 하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1 플러스 1은 뭐예요? 2잖아요. 2 곱하기 0.45 하게 되면 이게 0.9에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파 종류와 똑같이 되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의 형태가 우리가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위상 제어 정류 회로에서 사용하는 식이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그래서 이거 뭐야? 0.45니까 반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뒤에 있는 식이 보조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의 형태가 됩니다. 40번 VVVF는 어떤 전동기 속도 제어에 사용되게 되는가? 우리가 Valuable Voltage 전압을 바꾸고 Valuable Frequency 그러니까 주파수도 바꾸는 방식 가변 전압, 가변 주파 방식은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4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전선의 접속 방법은 무엇이 되는가? 첫 번째 나와 있게 되는 게 두 개를 맞물려서 접속하는 직선 접속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그림이 원래 선에서 분기하는 분기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 접속, 분기 접속이라고 나와 있는 것. 답은 1번이 되겠죠. 42번, 사심 캡타이어 케이블 심선의 색상은 어떻게 되는가? 캡타이어 케이블인데 안에 심이 4개 있다. 그럼 색깔은 어떻게 되는가? 색했을 때는 흑백적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혹은 흑백록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심일 때는 흑백적록 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43번, 금속관 공사를 할 경우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 손상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부속품은 무엇인가? 부싱이죠. 끝부분, 관 단면이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관 단면을 보호하게 되는 부싱이 있습니다. 44번, 합성 수지관 공사에서 5개 등 온도차가 큰 장소에 노출 배관을 할 때 사용하는 커플링은 신축 커플링 3C. 45번, 폭염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하 복내배송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폭염성 분진이 있대요. 이거 되게 위험하겠죠. 그렇죠? 폭염성 폭발하는 가루들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때 가능한 것은 금속관 그리고 케이블인데 케이블 중에서도 MI 케이블과 개장된 케이블이 가능하게 됩니다. 46번, 목장의 전기 울타리에 사용하는 경동선의 지름은 최소 몇 제곱 밀리미터 이상이 되는가? 이거 4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꼭 별표를 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관련된 규정에서는 지름으로 나타내게 되고 지름에는 2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일 때는 4 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름으로 하게 되면 2 밀리미터, 면적으로 하게 되면 4 밀리미터, 4 제곱 밀리미터 지금은 여기 스퀘어, 제곱 밀리미터로 물어보기 때문에 2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7번, 48번 같은 전압에 대한 문제입니다. 21년도 1회부터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죠. 전압에 구분해서 고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3번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직류는 어떻게 됩니까? 1500V 이하, 그 다음에 교류는 1000V 이하가 저압이고요. 우리가 고압은 그것보다 크고 7000V 이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옳은 설명은 3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48번, 전압에 구분해서 직류 몇 볼트 이하를 저압이라고 하게 되는가? 직류일 때는 1500V 이하죠. 답은 4번이 됩니다. 49번, 최대 사용 전압이 70km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49번, 우리가 60kV에서 직접 접지를 하게 될 때 170km, 이 사이에 갈 때는 0.72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왜 문제 중에서 7,000V 이하, 7,000V 이하에서는 우리가 그냥 1.5배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저 시험 전압은 500V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되는 전압이 커지게 되면 파생되는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얼마라고 했냐면 70kV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만 볼트죠. 여기다가 0.72배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5만 400V가 됩니다. 이 전압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원래 기사 문제입니다. 전기기능사에서는 이렇게 높은 전압까지는 건들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압이거든요. 그런데 좀 기사 문제였는데 기사 문제가 하나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사책을 봐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하나 때문에 우리가 판을 완전히 바꿔서 공부하게 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죠. 제가 이제 자격증 공부를 계속 말씀드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 갑자기 2항에 대해서 사인코사인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중학교 중등 수학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나와봤자 몇 문제에 불과합니다. 또 확률적으로 전체 60문제 중에서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나이 도대체 뭔 소리야? 잘 모르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100점 맞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다음에 50번. 절연 내력을 시험할 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시험 전압을 연속하여 몇 분간 가야 되는가? 절연 내력 시험은 10분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간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50번. 접지구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 51번, 52번, 53번, 54번 모두 다 신규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접지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는 종별 접지 문제였는데 지금 종별 접지가 폐지가 되면서 이러한 문제 형태가 나오게 되니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1번 문제. 접지구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맞아요. 그런데 2번에 동피복, 강복은 지름 6mm가 아니라 8mm가 돼야 됩니다. 3번, 4번은 그냥 읽어봐도 맞다는 얘기로 알 수 있죠. 52번, 필회 설비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좋은 내용이에요. 풍화 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2번에 필회도선에서 동선의 단면적은 20제곱 밀리미터가 아니라 30제곱 밀리미터가 돼야 됩니다. 이때 알루미늄일 때는 50제곱 밀리미터가 돼야 되고요. 답은 2번이 잘못된 겁니다. 3번, 우리가 0.75m 깊이는 이전에도 동일했던 이야기죠. 53번,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인 경우에는 6제곱 밀리미터, 철은 50제곱 밀리미터입니다. 답은 6제곱 밀리미터니까 2번에 해당하죠. 54번,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제곱 밀리미터면 구리 보호도체의 굵기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우리가 구리 보호도체가 보호도체가 뭐냐면은 땅으로 묻기 전까지의 접지 단자까지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세탁기가 있을 때 세탁기로부터 이 접지 단자에서 만나서 여기서 접지선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보호도체가 되는 겁니다. 이 보호도체가 이 전체, 우리가 선도체 그러니까 전력선, 전력선이 16제곱 밀리미터 이하일 때는 구리도체는 16제곱 밀리미터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선도체의 면적이 16제곱 밀리미터보다 같거나 아니면은 작을 때에는 그냥 16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보호도체는요. 그래서 똑같은 거 답은 3번으로 놓을 수 있죠. 55번,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은 몇 볼트를 넘는 경우에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교통신호등 150V 56번, 0.2kW 초과의 단상전동기를 설할 때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하지 않아도 되는 전원측 전로의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전류는 몇 암페아 이하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측에서 과전류 차단기가 16암페아 이하일 때는요. 별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57번, 전선의 PVC 절염물에 대한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인가? PVC에 대한 것은 70도, 열경화성 물질 또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일 경우에는 90도 이렇게 됩니다. 58번, 저압 옥래절로의 인입구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바닥 몇 미터의 높이에 시설해야 되는가? 옥래절로의 인입구 그러니까 분전압이라고 생각하세요. 1.8m에서 2.2m 사이에다가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으로 조금 더 건들 수 있는 충분한 위치 하지만 일상적인 활동에서는 지장이 없는 위치가 되겠죠.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59번, 차단기 문자 기호 중에서 ACB는 무엇인가? 에어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답은 2번, 기중 차단기가 되는 겁니다. 60번, 수전 설비에서 저압 배정 많은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의 거리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전 설비에서 특고압일 때는 1.7m, 고압이나 저압일 때는 1.5m가 되어야 합니다. 답은 3번으로 놓을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2021년도 1회 여러분 CBT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CBT 기출문제는 시험을 보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복원한 내용들은 그중에 중요한 신호가 될 만한 문제들을 모은 거고요. 여러분 혹시 그 전년도 더 필요하시게 되면 다사네틱 홈페이지 번개배송 메뉴를 통해서 이메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학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연도 문제를 얼만큼 보면 좋은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많이 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능 시험 보는데 공부를 얼만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죠. 하지만 관연도만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나 솔직히 전기, 기기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무료로 다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변압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1시간, 2시간만 투자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문제를 푸시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관연도 문제는 최근에 문제 경향을 보시는 거고 기본적인 학습은 이론을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올라가셔서 전기기능사도 취득하시고 이어서 학습하시게 될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장들도 공부하시는데 충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